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보문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대특강에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기똥찬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내가 또 질문을 선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학생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수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가지고 온 질문이고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제가 진짜 꿀팁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같이 보실까요? 선생님 어휘가 탄탄하지가 않으니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선생님 어휘가 탄탄하지 않으니 문제풀이가 싫어지고 단어를 남기하려고 해도 단어만 외우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유. 그죠? 울고 있다고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저는 이제 고민을 했죠. 이 학생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근데 이러한 질문을 비단 그 학생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제 Q&A 게시판 오셔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 나가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세요. 어휘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문제풀이가 싫대. 아 당연하지. 어휘를 모르는데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쵸? 어휘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학생은 어휘도 분명히 어려워하겠지만 기초가 부족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해석력도 부족할 거예요. 진짜로. 이런 질문을 남기신 학생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휘뿐만 아니라 해석력도 뭔가 좀 중구난방식으로 단어 짜깁기 해가지고 막 그냥 얼렁뚱땅 해석하는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할 때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 알려준다고 해도 정답률이 획기적으로 확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단어 짜깁기 해서 뭐 이런 내용이니까 정답이 3번 아닐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의 진단 1.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단어만 외우니까 재미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싫다 그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이 들고 있는 단어장은 자신의 수준보다 2단계, 3단계 높은 단어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딱 자기가 자기에 맞는 단어장을 채택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단어를 외울 때 어느 정도 잘 외워질 거야. 그래서 약간의 성취도를 느끼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단어장이 자기 실력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단어도 잘 안 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채택하고 있는 단어장 난이도가 현 실력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일단 중등 단어랑 고등기초 단어가 젤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내가 그냥 수능 단어만 미친 듯이 외워. 막 수능 빈출 단어라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굵직한 해석을 책임져주는 단어들은 다 중등 단어 내지는 고등학교 기초 단어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단어장은 자기 수준 혹은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의 해결책 들어갈게요. 첫 번째, 두둥탁. 중등 단어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중등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중등으로 시작했을 때 장점이 뭡니까? 아는 단어들이 많아. 50% 이상은 알 거라고. 아니면 60%, 70% 알 수 있어요. 물론 40%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고등 단어에 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이 훨씬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치지 않고. 어우, 이 정도면 할 만하겠네. 그리고 외우는 단어들도 다 들어본 단어들이야. 내가 외우진 만했더라도.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뭔가 속도감 있게 좀 빠른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빨리빨리 진도 나간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등 단어장을 하나 꼭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사셔서 외우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처음엔 또 파이팅이 넘치잖아. 아, 김범호 선생님 조언해놨으니까 이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 한번 해볼까? 좀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파이팅 넘치게 막 오, 뭐 100단어, 150단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그냥 능력껏 지정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중등 단어 한 권을 딱 끝내고 나서 고등 단어로 딱 올라가면 그때도 어려워요. 근데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중등 단어장이요. 한 권 더 하셔야 돼요.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출판사의 단어장을 하나 더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단어장까지도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두 권 정도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는 중등 단어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랑 겹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나요. 더 재미있게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어. 돈 아깝다는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중등 단어는 하나라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한 여러분들이 그 단어장을 산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두 권을 하고 이제 고등 기초 단어로 가면 조금 더 할만해져요. 조금 더. 알겠죠? 포기를 안 할 정도로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힘들지만 해낼 수 있겠다 할 정도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등 단어장을 먼저 해라 일단. 알겠죠? 몇 권? 두 권! 자 그 다음 해결책 2 자 단어장을 하시면서요 기본 문법이나 해석을 잡아주는 강좌를 꼭 선택해서 수강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엔 뭐 힐링 영어 구원의 강좌가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자신만의 기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제 강의를 안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법이나 해석을 잡아줄 때는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독학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효율성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입장에서 뭘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을 가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다 설계를 해놓고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 하게 되면 어려워.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체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기본 문법과 해석을 잡아줄 수 있는 강의를 꼭 하나 선정을 해서 들어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를 다 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안 걸립니다. 꾸준히만 하면. 그럼 문제 풀이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단어와 기본 문법 해석이 잡힌 이후에 해도 충분하며 문제를 풀 때 이제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풀어도 내가 알고 푸는 느낌이 든다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거 이거 해도 많이 부족해요. 문제 절대로 막 뭐 내가 4, 50점 맞던 사람이 갑자기 8, 90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될 수 있겠는데? 아 나 고득점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감이 생긴다고. 그거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는 또 장점이 뭐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Q&A 게시판 딱 날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께서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그쵸? 그래서 뭔가 좀 같이 우리 아직은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 끝이 정말 창대하고 여러분 모두 다 고득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